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관하천재 동포들과 졸업생들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미래사랑 후대사랑 위 뜨거운 마음이 깃든 망고많은 개중한 돈과 적극적인 협력 아낌없이 파져주신 힘과 재해를 다 모은 결과로 사이다마조선조중박교와 구속유치방교사가 새롭게 블링이 왕권된 데 대하여 교육환경전비사업 실험위원을 대비하여 진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 전체 교직원들과 유치방원화 학교 학생들은 사이다마 동포 학부모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정과 알뜰하게 그려진 교사를 가진 행복감에 넘쳐 사이다마 동포 감사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학교 전체 교직원들은 동포 학부모들이 마련해준 이 훌륭한 교사에서 우리 원화 학생들을 책임져 보다 훌륭히 키워나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다마 변호사의 변호사 단아카시게도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초중으로 출발하는 사이다마 초중급 학교의 더 큰 발전과 사이다마 동포사의 풍란으로 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축배를 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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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